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말에 지금 많이 공감을 해요. 보통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견주가 그 개를 망친다. 내 반려견을 기르시는 견주분이 망친다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격이 없다, 있다 라는 단어들도 많이들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혹시 진돗개라는 견종만의 특별한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진돗개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선택권식을 해가지고 생성된 견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 파생 견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적응하는 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차가 됐건 소리가 됐건 낯선 사람이 됐건 낯선 개가 됐건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가지고 어울림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주면 아무래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진돗개뿐만 아니라 모든 개들이 그건 다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니까요. 경험을 많이 시키라는 거네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물건, 새로운 물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같이 이제 또 개와 함께 교감을 많이들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도 그냥 집안에만 있으면 사람하고 어울리는 법도 모르고 활동하는 법도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안에만 있으면 사람하고 어울리는 법도 모르고 개하고 어울리는 법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 짓거나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맹견이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회화를 거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사나운 견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 지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습에 따라 구매하는 법은 딱